메나탄이나 뭐 카튼, 임포튼 뭐 요런 소리들 어떻게 내냐라고 질문 주셨는데 얘가 바로 숨참기 스킬이 필요한 발음입니다 자 요런 발음 한번 해보시겠어요? 카튼 자 얘를 발음할 때 칼은 이라고 소리내시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칼은 이라고 굴릴 수는 없어요 저걸 어떻게 소리냐냐면 T가 N 소리에 잡아먹혀서 가응, 가응 이라고 응 이라고만 소리냅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 집에 만세살이 된 우리 귀여운 여자 꼬맹이 아가씨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한참 더렸을 때 벽 잡고 벽 잡고 응가를 놀 때 갑자기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나오는 힘주는 소리가 있어요 응, 응 요런 소리 고 소리가 납니다 여기서 그래서 힘을 쫙 배에 힘을 빡 들어가면서 가응, 가응 이라고 응 이라고 소리를 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카튼이 카튼이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가응 이라고 T 소리가 N 소리에 먹혀 들어가기 때문에 T를 아예 발음을 하지 않고 콧소리로 N 소리만 내는 겁니다 가응 숨참기 스킬이 여기 필요합니다 가응, 가응 요렇게요 여러분 따라하고 계시죠? 마운튼 맞아요 그래서 마운틴도 아예 마운튼 마운은 이라고 하시거나 마운은 마운은 이라고 은 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대신에 마운은 마운은 안 돼요 마운은 안 되고 마운은 마운은 이라고 끊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I can 하고 I can't 또 이렇게 끊는 느낌이 있어서 I can't do it I can't do it 라고 끊어내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한국어에 아예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 배에 힘이 빡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단어들이 다 그런 소리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이 한번 해볼게요 cotton 근데 빨리 말하면 cotton 이건 안 돼요 cotton 아니고 강세는 줘야 되기 때문에 cotton important도 important 첫 번째 T와 두 번째 T도 다 없어지죠 왜냐하면 엔트로 끝나는 단어들의 T 소리는 잘 안 내니까 앞에 T와 뒤에 T가 싹 사라지기 그래서 important important 이렇게요 important 자 힐튼 올 때도 그래요 힐튼이 아니라 힐튼 힐튼 아니면 힐튼 근데 힐는 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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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굴러갈 수는 없어요 mountain도 해볼게요 mountain mountain 이 T는 뒤에 오는 N 때문에 소리가 싹 사라지는데 이 모음은 그럼 무시하는 거냐 네 강세가 오지 않은 모음들은 아까 슈화 처리에서 왜 애매하게 넘긴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취급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강세가 없는 모음들은 그냥 애매하게 넘겨주세요 mountain 근데 important 같은 경우에는 important T번은 내도 되게 멋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굳이 important 이렇게 미국 소리 안 내도 돼요 맞아요 그냥 important 힐튼 하셔도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당연히 문제 없고요 근데 대신에 important 는 안돼요 importan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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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rtant 왜냐하면 이 A는 A 소리를 내지 않고 애매하게 넘겨줘야 돼요 강세 폴만 잘 들리게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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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숨 참기 스킬은 제 거 아닌 것 같아요 아 이 숨 참기 스킬 맞아요 정말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한번 갖고 와봤어요 한번 해보자고 우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라는 거죠 일할 때 이제 이거 좀 해주세요 라는 문장인데요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라는 느낌인 거죠 it's important that you do this it's important that you do this 근데 이 숨 참기 스킬이 이 단어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 방금 제가 it's important that you do this 절대 that you that you 여기서도 제가 이걸 끊었죠 숨 참기 스킬이 다양한 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한번 해보기 한번 해보기 숨 참으니까 헛헛 아 얼마나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약간 유선수한다는 느낌으로 important 이렇게 important 해주시면 배에 힘 들어가고 좋습니다 자 그럼 요거 문장 요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 문장에서의 키워드는 important과 you do this 요 두 단어만 잘 들리면 돼요 자 요 두 단어만 잘 들리면 되니까 나머지는 조금 힘 빼고 한번 해볼게요 it's important that you do this it's important that you do this 이렇게요 같이 하고 있는 거 맞죠 나만 시키면 안 돼 안 돼 안 돼 같이 다시 한번 it's important that you do this exactly는 숨 참기 아닌데 어떡하죠 코바치치님이 exactly를 숨 참는 거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거는 숨 참기는 아니고 exactly 아예 T 발음을 없애고 C를 된 소리로 exactly라고 발음합니다 근데 부사들 중에 제가 준비했어요 요거 얘는 숨 참습니다 숨은 언제까지 참아요 살땅만 참아주세요 죽으면 안 돼 여러분 죽지마 죽으면 안 돼요 숨 넘어가면 안 되니까 살짝만 끊는 느낌만 있으면 돼요 끊기 자 그래서 얘도 최근이란 단어잖아요 제가 이제 밑에 발음하는 대로 제가 써왔긴 했는데 요 슬래시 되어있는 부분이 숨을 참는 느낌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얘를 N하고 T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소리되냐면 recently 라고 합니다 댓글을 방금 올려주신 빅토리아님 스타카토 느낌 맞아요 끊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발음할 때 여러분 혹시 recently라고 읽지 않았나요 recently 센 안 돼 이거 recently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중간에 발음 기호에도 E 없이 발음 E가 없어요 여기 E가 사라졌어요 분명히 써있는데 E를 발음을 안 하게 써있습니다 발음 기호에 그래서 어떻게 소리내냐면 E가 없는 것처럼 recently recently 라고 소리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길게 recently 이렇게요 하고 계시죠 그리고 만약에 recently도 빨리 발음하면 recently recently 라고 할 수도 있어요 recently T 굳이 참 안 참고 근데 천천히 발음하면 recently 라고 소리를 많이 낼 겁니다 마테요 코바치치님 that you 연음 안 하셨는데 연음 하는 부분을 안 하는 부분 구분하기 힘들어요 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아까 아까 그 문장 있죠 여기서 that you 라고 끊어도 되고 that you 해도 돼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it's important that you do this 라고 해도 되고 it's important that you do this 라고 끊어도 돼요 둘 다 가능합니다 그건 그냥 마음대로 그 다음에 배우기님이 코스트스하고 스타츠 아 코스트스 코스트스 아 마지막에 오는 STS 발음들 질문하셨나 봐요 마지막에 오는 STS들 SKS들 이런 것들 제가 또 정리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아 이렇게 막 다 해준다고 했다가 기억 못 나가서 어떡하면 되지 댓글에다가 좀 달아주세요 댓글은 안 없어지기 때문에 네네 영상에 아무데나 그냥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댓글 무시하지 않고요 네 적어 주시면 최대한 다 다룹니다 아 마지막 문장 한번 가볼게요 재킷을 이제 버튼을 잠궈 라는 문장이죠 버튼도 마찬가지로 버튼보다는 버튼 버튼 이라고 또 응 소리를 내면서 숨을 참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버튼업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요거 한번 읽어봐주세요 여러분 읽었어 안 읽었어 읽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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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발음하실 때 근데 제가 여기 밑줄 쳐놨잖아요 여기 버튼업 요 할 때 요 n과 u 그 다음에 p하고 your가 계속 연음 처리가 돼요 왜냐하면 your처럼 u로 발음되는 애들은 연음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u 같이 y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거의 모음이라고 취급합니다 스피킹에서 네 그래서 연음이 계속 되기 때문에 button up your jacket 시 아니라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소리가 남아 안 돼요 button up your jacket 시 아니라 button 거기만 끊어지고요 button up your jacket button up your jacket 그래서 너 뾰어 합니다 너 뾰어 너 뾰어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너 뾰어 너 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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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돼요 돼요? 너 뾰어 너 뾰어 자 그래서 어 버른업 버른업은 안 돼요 이 숨 참는 소리가 t 다음에 n 소리가 나올 때 얘가 굴러가는 소리는 안 되고요 button button 아니면 button 둘 중에 하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button up 하시거나 button up 이라고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퓨어가 아니라 button up 뾰어 라고 연음할 때 피가 된 소리가 납니다 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button up your jacket 같이 한번 해볼게요 button up your jacket button up your jacket 자켓 아니고 제 굉장히 긴 소리예요 제 자 button up your jacket 조금 빨리 button up your jacket 뾰어 뾰어 어 네 근데 진짜 연습하면 발음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 우리가 이제 성인이 돼서 발음을 배우면 이게 어떤 소린지 굉장히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무슨 소리를 내는지 객관적으로 이제 녹음을 해서 들어보는 게 되게 필요해서 어 소리에 대한 예민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노력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하더라도 뭔가 소리가 잘 전달되고 찰떡같이 알아들어주면 정말 자신감 생기거든요 그래서 언어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되게 재밌다 언어 공부가 재밌다라는 느낌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어 막 네이티브처럼 유창해지자 라는 목적은 아니고요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시켜 보자 그래서 어 좀 수월하게 커뮤니케이션 하자 라는게 우리 어 제 유튜브 채널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식사는 하셨나요? Have you guys eaten? 어, eaten! 요것도! eaten 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소리가 나왔네요 얘도 콧소리내는 소리입니다 eaten Have you eaten? Have you eaten? 요렇게요 Button up your 맞아요 Button up your dragon 저거 한국말로 써 놓으니까 되게 오그라들긴 하는데 저소리가 맞아요 Button up your jacket 가루다님 완벽합니다 Button up your jacket 오우 맞아요 저소리도 많네요 공부는 너무 각잡고 지금 공부하면 이게 뭔가 부담되거든요 Olivia Hesse님 Sam은 몇살부터 영어하셔서 이렇게 원어민 발음이신가요? 아 저는 원어민들이 보면 또 원어민이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 저는 13살 때 미국 나이로 13살 때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에 이 소리에 대한 예민도가 더 높아서요 음악도 되게 좋아하고 소리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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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컨텐츠를 또 좋아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알려드리는 것도 재밌고 해서 스피킹 강사 원래 토플을 오랫동안 가르치다가 스피킹 관련된 발음 컨텐츠를 또 메이저로 또 메인으로 올리게 됐네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어민 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원어민은 굳이 되서 뭐예요 괜히 스트레스만 받고 안 그래도 돼요 대신에 어떤 포인트들만 잘 잡아서 발음을 하면 굉장히 있어 보이고 빠르게 커뮤니케이션 되기 때문에 어 그냥 이렇게 흘려듣는 것처럼 연습해 주세요 아 button up your jacket button up 그러면은 버튼을 채우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킷을 걸어 잠거 라는 뜻이죠 버튼 채워 라는 뜻입니다 아우 도움이 되신다니 정말 너무 다행이고요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하다보니 코로나 때문에 하다보니 또 재밌고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하는 것도 너무 즐거워서 잘 못하지만 SNS 진짜 잘 못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I love you 아 내 자식은 어린 나이에 유학 안 보내 에 그쵸 혼자 보내는 건 조금 반대입니다 가려면 그냥 짐 싸대고 다 같이 가는 아 외국인은 헬로만 해도 다르다던데 아 저도 옛날에 제가 아 제 친구의 친구의 남자친구가 외국인 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인이었는데 그분이 저리 멀리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거였어서 인사를 했는데 제 미국에서 왔지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진짜 헬로만 들어도 정말 다른가봐요 헬로는 만약에 멀리 있으면 헬로우라고 했을 것 같아요 헬로우 헬로우 낸지는 헬로우 어... 앞에나 뒤에 아무데나 발음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헬이라고 헬 아니고 약간 H 전에 바람소리가 조금 나는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헬 아니고 헬로우 헬로우라고요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헬로우 헬로우 낸지는 헬로우 요렇게 마끼는 어떻게 훈련하죠? 어... 저의 유튜브 영상을 열심히 봐주시면 우리 함께해요 여러분 핑크님 지퍼플링거는 아 아니에요 버튼업은 버튼이라서 버튼이구요 지퍼는 zip up your jacket zip up이라고 합니다 아우 화이트카라님 감사해요 열심히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호주랑 다르여 아 그쵸 발음 호주랑 다르겠죠 앱앱 여러분 어 지금 한시간 동안 너무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구요 어... 한달에 한번씩 라이브 할거라서 어... 세번째 주나 네번째 주 화요일이나 목요일날 어...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 뜨면 놀러와주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와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궁금한거는 어... 가능하면 문장으로 주시면 더 좋구요 어... 그렇게 어... 표현 단위로 주시면 제가 라이브 때나 아니면 영상으로 통째로 만들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킹 연습하는 제일 효율적인 발음 방법 아 근데 진짜 영어 공부 언어 공부는 정말 한 길은 없는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길이 또 따로 있고 책으로 공부하시는게 좋으신 분들도 있고 뭐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거는 아 근데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또 영어 채널 너무나 많잖아요 그중에 공부 방법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는 채널 어... 런던쌤이라고 있으세요 런던쌤 그분이 어... 영상 그...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려주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분 어... 영상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공부 방법 저도 되도록이면 스피킹 관련된 공부 방법을 어... 열심히 한번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racias 땡큐 여러분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Have a good night veck업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